빠암! 뿌! 네! 오늘은! 오늘도 역시 돌아온 왓스런 왓스런 오늘은 진짜 재미보다는 그... 실력 위주를 보여줄 음... 실력 위주를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실력 위주로 제가 게리프트를 보여주죠 음 까칠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절대를 절대 재미를 보여주지 않고 실력을 보여줄께요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해요 모던님이 너무 자라 게임을 잘하면 재미없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재미없게 가겠습니다 ㅎㅎㅋ 아이디에 메빌요 난 아예 잘하는데 베이비다 다 들어와 감사합니다 자유차단 8이다 100권 플레이 언니에게 감사합니다 아니! 지원 캐릭터 12종, 악세스 35종을 지어보.. 했다!!! 무료로 무제한! 했다!!! 아니! 세상에! 이럴수가! 내게 이런걸 퍼주다니! 좋아 철수님 5개 감사합니다 좋아 어디서 보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거 어디서 보죠? 아이템, 아니 그거 어디서 봐요? 그거 어디서 봐요, 여러분들, 그거? 아, 또 어디? 선물함이 있어요? 정말? 정말? 지금 정말? 자, 그래서 기다려봐. 선물함 여기 있다. 어? 사용 어? 사용 으어? 여기서 한 개 가질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한 개? 우와, 대박! 짜라박미! 우와! 이런 거 하나 무제한 주는 거야? 로켓 펀치 뭐야? 리버스 블레이드 오오오올 리벤지 크로우 오오올, 뱀파이어 케이브 에이 브레이크 아머, 오올 초코토파, 옛날에 이거 씨, 이거 이거 공부 짜증났는데 이거 스내처 핸드, 엘레벤틱 스크립 야,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이거 졸라 센 걸로 아는데 용발토, 야 언제쩍아, 이거 이거 언제쩍거냐? 윈드 케이 타이트 이그렛치 창용궁 켈피의 책측 우와, 파크도 주네 어? 전기, 이거 옛날 거 아니야? 존나 옛날 거? 아, 근데 이거밖에 없네 갤럭시 멘토 졸까세요 야, 이거 좋아 내전의 지팡이도 좋았는데 이거 그거 아닌가 이거? 갑옷이 쓰면 졸라 사기? 아닌가? 로켓 타이트 님 노왁스의 개념전 님 노왁스, 우와 뭐야? 나 이거 있었어, 아 이거 다 그거구나 받아 님 노왁스의 개념전 자, 노왁스입니다 좋았어! 꿀꿀꿀 야, 이런 촌스런 녀석 이런 시강창 같은 녀석 파크? 난년, 냐, 냐, 냐 여러분은 원래 막 잘하는 사람, 잘해야, 뭐지, 뭐 이런게 있어 개니포트는 자기 고수다, 이런걸 뽐내기 위해서 약간 병신 같은 그런걸 했지만 그런 코디를 해요 착취롢 너에게 말을 하지 않게 말을 하려고 시킨적 없다 트럿 트럿 시럽봤따따따 시어난은 거품이지 히에이! 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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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챠캠 첫 첫 tada have bu어 또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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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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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헉 난 날이기수없더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봤습 이거 여러분들? 아주 털었죠. 이렇게 했는가 하면 여러분은 이게 실력이라는 겁니다. 저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악세지만 이정도면 뭐 거의 마스터라고 했소 과언이 아니죠. 네 홍보님 그 위에 있는 영상 감사합니다. 늬옹 야! 쩔! 야 매너 좀 몰라? 매너 좀 모르냐구요! 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따아 씨ㄹ 새끼 개새끼 너 씨 ㅇㄹ ㅇㄹ 아니야하하하 여러분 걱정못해 제가 이제 저 방금 커맨드 입력한거 봤죠 여러분들 커뮤니드 저 입력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실력 이제 입증 100%입니다 나는 내 실력은 우승하니더! 또 들었다 이 개새끼 아하아하! 으아아아! 뭐야 저거! 때려봐! 헤헤헤헤 슛! 때려봐! 헤헷촛! 때려봇! 때려봇! 헤헤헤헤 이새끼야 건방지기 말이야!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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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어요 앉았어요 여러분 봐봐 제가 지금 이기였잖아요 잠깐만 기다려봐 진짜 기다려봐 내가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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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광기스러워서 나 아무것도 안올라 이 빠가돌이야 슛! 슛! 트레리 트레리 뭐지? 아까 그 파크가 끼지 멍청해! 띠기구가 띠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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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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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이거 어떤 악세지? 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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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tomer leader 쿼 impacts 쿼 Mira 쿼 이야 이정끝 아니요 아니 이런 학생 아니었잖아 진짜 나 아 어떤 학생인지 알았어 저는 대충 감 잡았어 감은 잡았어 좋았어 쥬안의 거품을 빼주겠습니다 요즘 네 요즘 차단식이 나란히 내려갑니다 쥬아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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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쥬아파시 쥬아파시 어? 헐 헐 헐 헐 아니 아니 어떻게 한거야 너? 아니 어떻게 아니 잠깐만 아니 키 반응이 약간 느려진거 같아요 왜죠? 키 반응이 왜이렇게 느려진거 같지? 진짜 키 반응이 느려졌어요 이거 왜이러지? 히앗 쥬아파시 쥬아새끼야 박수 이거거든요 허를 찌르는 공격 아 허를 찌르는 공격 이거 필살기도 안 써봤다 아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거 필살기도 한 번도 못 써봤네 이거 아이씨 뭐야 나가 못하잖아 아 개새끼 호쟁새끼 야 이런 저 절대 사람들 아닙니다 다 써보자 그래도 이그레지는 뭐지? 기다려봐 블레이드하마 홍옥의 여의봉 좋아 안녕 너 매너 악 개념 캐릭 쥬아새끼 뭐야 매너 악 개념 캐릭 쥬아쥬아 르블르니 고맙습니다 헤밍청한새끼 이거 약함? 그래 헥 좀빠새끼 여러분 이거 좋아요? 지금 제 악세에 좋은쓴인거 여러분들? 지금 제 악세에 좋아요 여러분들? 좋아좋아 좋아좋아 금성원 살점보다 약한 닥초 잘봐 오우와 이거 뭔가 좋으보여 쉣압빠까빠까빠까빠 Regardless 슁 신났을 petals 죽 삐뜻 적야나 여 jam 실 嚴 휴자 캬.. 저.. 데이고 얏 얏 히앗 히앗 오케이 자 오케이 슛! 슛 슛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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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앤! 슛! 슛 슛! 슛 슛! 슛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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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압! 여러분 저거 진짜 설마 롤 캐릭터 블링크 크링... 블링크 크링크예요 저거? 아니 저거 진짜 블링크 크링크냐고요 저거 스킨이 아니고 진짜예요 저게? 아 스키만 스키만 나오는 순간 총껍질! 아 씨발이 있네? 역시 멈추라구나 호! 오오 히앗! 헷, 좋았어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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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쨔! 오케이 쩌! 치길래! 히앗! 오케이 히앗! 이건 몰랐지! 쨔! 앗! 으악! 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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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앗! 쨔! 히앗! 오케이 걸리지않아! 주문사 니가 날 이길 수 있을거라 생각해? 설마 공유공? 그런걸 설치 않는다! 으아악! 아 맞다 격투가 아 넣었ó 히ㅜ 헉 앟 앟 아 이런 씨발 뒤였다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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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봐주는 거야? 지금 나 상대를 봐주는 거라고? 이런 씨끗만긴 녀석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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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 오키 켜 거짓말이다! 히앗 따 따 따 따 따 이런 씨부라이 너두 번지하려고 좋아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깔깔깔깔깔깔 이 체감이야 아앗 저 잠깐만 히앗 체감이야 히앗 야앗 개새끼 진짜 씨말로 어디서 건방지게 로봇 따이가 인간에게 개새끼 히앗 히앗 행이 이건 뭘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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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 자 개건방지 새끼 거미 캣차차 캣토톱 히앗 히앗 이거 어떻게 찍어? 좋아 캣토톱 히앗 오케이 히앗 넹 자 멋있게 개새끼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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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새끼여 시발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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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코만 보여 드릴께요 갑니다 너도 사실 거품이잖아 솔직히 내방송 내방송 걔넘 자들주로는 일 중에서 잘하는 일은 없어 그 흔들어낸 콜라마니아 폰트 터지는 그 위치선정 걔넘 개만 잘하지? 허 이후라님 149개 감사합니다 제 승리로 꼭 가져오겠습니다 뒤졌다 이 씨발러 거기있네? 어어 자 꼭 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씨발라라! 봤습니까? 뭐야? 뭐지? 어 없을 수 있네 이거 이 촛뱁새끼 씨발놈! 좋았어 히엇! 치엇! 뭐야 저거? 잠깐만 어? 어 여기있다 씨발놈이 확 쳐져보라니깐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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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젓! 이건 내게지 히엇! 치엇!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샷! 깜치지 마라니옹! 자아! 으어 이겼다! 오어억 펑싯 하하하하하하하하 봤는뇨? 여러분 봤습니까? 가가가가가가가 넌 날 이길수없어 방법안내줄게 설계태 넌 날 이길수없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거든요 개발랐거든요 진짜 악취로 후진거 그대로 간다 진짜 자, 응? 후징어 그대로 갔는데 너 이름 바꿔 후쟁이로 현빈아! 후쟁이로 바꿔 이 후접한 새끼야 좋아 잘 봐 멍청해! 꺼져라! 아니! 호호호호호호! 봤습니까 여러분들! 후징어! 야 너 진짜 허접이다 멍청해 까까까까킥킬러킬러킬러킬러킬러킬러킬러슨 봤죠 여러분들? 이거거든요? 깔끔하게 똥꼴 닦듯이 슈슈욱! 봤습니까 여러분들? 그 빨간 슈즈 파란 휴지의 귀신이 똥꼴 닦듯이 그 후슛! 좋았어 정커님 감사합니다 컴온 컴온! 슈야!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슈야! 총! 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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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슈앗! 히앗! 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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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 슈앗! 후후! 넌 나를 이길 수 없돈 인근! 하하하하 이 새끼 이 새끼! 어디가 이 개새끼! 좋았어! 슈앗! 받는냇! 슈앗! 어디가냇! 호호호호호호! 똥꼴 닦듯이! 슈앗!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봤어요 여러분들? 이거거든요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들 봤죠? 오! 각도 딱 채면서 열어 크람 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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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빈아 넌 나 이길 수 없어 베이베 타임은 무슨 타임? 니가 나갈 타임 아유 정커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그 149개 제가 승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퀵쇼! 안녕하세요 너 갑옷? 트리플 암즈? 야 깝치지 맞쥬 삐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2연승 갑니다 진짜 못해요 음 제가 진짜 용말도 용말도 사실 잘 쓰진 않았지만 옛날에 옛기억 여러분들 옛기억 요즘은 디지털보다 오리지널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게임에서도 뭐야 그 뭐냐 그 퍼슬림픽에서도 디지털 막 그 막 공격해갖고 얘들이 공격해갖고 망가졌는데 아날로그 그 로버만 살아나는 시대 여러분들 그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히앗! 마이콜 쌍 쌍 쌍 쌍 쾅 쾅 쾅 쾅 쾅 쾅 쾅 쾅 쾅 띈 봤습니까? 쾅 쾅 어 쾅 쾅 아 방금 필살기 씹었어 쇽쇽쇽 쇽쇽 쇽쇽 까앗! 짜잇! 아 그럼 나 피싸게 왜 안나가 지금? 아 잠깐만요 시..이거 시그맣는 녀석! 쇽쇽쇽쇽 쇽쇽쇽! 쇽쇽쇽쇽쇽! 까져라! 하하하하! 쇠하하하하! 여호여호여호여호여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봤냐? 이런 시그럭 총새끼! 이런 시그럭 쇳녀석! 날리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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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자 여러분들 이거거든요 가뿐사뿐하게 궁맥콘 많은데 탈화가면서 이게 안되네 절?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리라뇨! 이거거든요 으흠으음 아주 손쉽군 흠흠 자 여기 보세요 뽀록이라뇨! 쟤가 뽀로로입니까? 쟤가 뽀록이 아니에요 어수남클러브! 체킷! 와아! 시라시그라 지새끼! 흠 흠 알았어 이건 리치를 이용한 리슈먼트 버지니어군! 오우 시발라미! 젓! 으어우! 으어우! 따아우! 뭐야 저거 이럴 시라틴! 흐허허허 너의 공개 패턴은 이거구먼! 젓! 이거구먼! 아헤 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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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아앗! Kohoaff으앜! 셧! 혜앗! 너의 단점은 느려! 셧! 념용념용 헤허허혓! 즉허허허허히 최하 awakeee 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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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난날 이길 수 없던 죽어라님긴! 아이씨 자 여보세요 자 이제부터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쟤 다 이겼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잘 봐 이제부터 진짜 이번에는 좋아 아이템을 이용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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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거 당했지 시팔나 훠헠 촉과쥐 띠어어어 와우 미하핳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나 이거 들고 있었어? 어쩐지 쇼떡해! 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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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라! 꺼져라! 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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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싶지! 어어어, 잠깐만! 그러지마라! 오케이! 헉...이 새끼가 이런...영악한 새끼! 다...다다...다... 쫙쫙좋아좌좌! 샤앗! 요런 강호 indirectly 먹고싶어~! 잡아만진 게 새꺼야! 봤습니꺼? Хорошо笔고 간다. 그래 내 이름은 찐수 한수 배웠어 넌 그냥 흐르는 물수 아 씨발 그래 천문인데 어디 한번 한번 볼까 그리 잘하네 님 노학자 님 님 노학자 님 아무튼 이거 괜찮은 낙세인거는 알았어 좋아 쇼쿤톰파 갤럭시 매트는 절대 안쓸거야 흠흠 이게 뭐지 오 야 파괴승 철장갑 야 깝치네 야 철장갑 언제쩌꺼야 자 구시대 사람 구시대 닝겐 인증하네 제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럼 이거들만 끝나죠 철장갑 별거 없습니다 좋았어 자 가자 흠 무시하네 당연하지 난 무시무시하거든 정크시 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격션 이거 어떤 악세지 어허 이런 악세였어? 뭐야 파괴승 희앗 흠흠 샷 자 일단 악세 어디갔어 잠깐만 잠깐만 꺼져 아 아깝다 악세 어디갔어 잠깐만 악세 어디갔어 여깄네 어허 뭐야 이거 일어낙세였음 몰랐습니다 허씨 어허엥 얜 희앗 샷 샷 샷 샷 샷 샷 헥 잘 못하는군 샷 후 샷 샷 잘못하는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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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가 어 파괴승이라는 캐릭터를 제가 정확히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확히 캐치 마인드를 못했네요 어 어떤 특성인지 이제 탐색전입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3판 2선승제는 뭐시거든 첫번째 판은 탐색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악세를 처음 사용하다보니까 히히히힣힣힣 시컹! 톡! 톡! 흠 히앗 얍 얍 어 이 새끼가 시가 잘 공격을! 시간을 막 뚫는 개새끼인가 보구나! 이런 촌녀의 모래시가 같은 새끼야 아니 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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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봤습니까? 이런 멍청한 새끼야 어디서 깜초깜초거리다가 쥐저시이 깝돌이 같은 새끼야 난 티비 마스.. 티비 영어수에 나의 정화보다 못한 존법 찌끼락이 새끼야 흐흐흐흐흐 이런 허접한 새끼 너 진짜 못한다 너 그냥 나가 있겠지? 그 애기야 그래 너 아까 서식을 관전으로 욕한 거 다 봤는데 너 진짜 개 못해 재미도 없어 이제 꺼져 이 개새끼야 쥐이바! 내가 아주.. 혼주를 내어주겠어! 하하하하하하 힝 좋았어 어쩌라고 그건 네가 감당해야지 똘쥐새끼야! 좋았어 티비 쥐 지발랄맛 아악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는 이 그래지 안쓰고 아 자꾸 이것 쓰고 싶네 이거 써보자 이거 이거 뭐지 내가 이거 왜 갖고 있지 이거 배이홍룡의 10이야 매너 악세전 흑군님 감사합니다 님아 매너 안아 님아 매너 악세전 몰라요 님아 님아 뭐하셈 아니 매너 없음 매너 없게 생겼잖아요 아 초밥의 달인 야 야 초밥 좋지 아 초밥 아 침 묻은다 죄송합니다 뒤졌어 초밥의 달인 딱 보니까 초밥처럼 보이잖아 좋았어 내가 이거 졸라 잘못해 초밥도 진 감사 위에 있는 회는 내가 먹고 니가 먹어야 할건 고추냉이라 이 고춧가루 같은 새끼야 좋았어 슈 슈 슈 슈 슈 해 이거 가볍게 펴주지 슈 슈 슈 슈 슈 슈 슈 아니 녀석 꽤 재밌는걸 갖고 있군 슈 슈 슈 헤헤 녀석 꽤 재밌는걸 갖고 있군 슈 슈 슈 슈 슈 슈 녀석 꽤 재밌는걸 갖고 있군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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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 꽤 재밌는걸 갖고 있군 슈 질에서 표정 삼중단면도다 이거 개색 그 재밌는걸 갖고 있 그 재밌는걸 갖고 있군 링겜 그런걸 난 이기지 못 흠 아흠 아니 스파이 저거 쫌 쫌 쩈발 잘못쓰면 슉슉 날아가서 번지 당하기 쉬운데 이샀 흠 흠 하지만 탐작전은 끝났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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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바 쇼 , 히헛 히앗! 흠 허허허허허 너는 짬발의 약한 모양이구나! 턱! 얍! 턱! 턱! 슈쏘 쫙! 너의 공격 패턴을 강중약 강중! 살짝 강중약! 정량용기나! 취앗! 이 새끼가 양손 널베기를! 나 태권도 사년단 세! 사년사람이야! 쉬앗! 쫙 너는 정약용 안중근 그 다음 대신중권이네! 이 새끼! 이렇게 이렇게 약팔이 이 새끼 가미날 농약하려 하라니 히앗! 오케이 샷! 액쌟! 짜! 저기요 어어어어 좋아 좋아 이 새끼 새끼 멘붕했어 좋아 어 형님! 어! 형님! 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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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좋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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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쓰! 크! 흠... 그래 어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으악! 말이야! 어? 체면에 걸렸군 흐허허허허허허 시발! 아이 시발! 야 체면! 이 새끼가 체면의 일기를 안 받나! 어이! 캣! 얇! 얇! 개이! 시그럼 정새끼가 체면의 일기를 안 받다니 정주행하고 와라! 야니! 캣! 좋아 핏! 샷! 오케이 샷! 체면의 일기를 인간이 꼭 파야하니 흠 하아 흠 하아 시팔 개씨 뭐야 이거? 광저세정갑 뒤졌다 시 여러분들 죄송한데 봉인 해제하겠습니다 좋아 너의 너를 위한 진홍곡 뒤졌다 시X놈아 헥! 좋았어! 가자! 넌 뒤졌다 원컴으로 죽여주지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런 페니마룩! 겨드라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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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걸렸군 그래 영리하게 도망을 쳤다이거군! 아야! 추아! 하하하하하하! 추아! 하하하하하하!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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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 지X야! 아니 이것은 글쎄요 처음 하실 줄 몰랐어요 왠지 다른 각도에 하면 얘가 맞을 줄 좋았어 500원 자. 각도 좋고 히앗! 후 GO vic 춰! 2권 허허허허 넌 나한테 다가오지는 못하겠지 iece 수히 하하하하аться 꽤 재밌는 기술을 쓰는구나 며 춰 까제го 그을 fte 꺼지라고! 이.. 으앗! 짜앗! 어허.. 어.. 깨요? 슛! 헤헤헤헿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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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짜앗! 저게 이게 뭐시오! 저 뭐에요? 여러분들? 아니 안 망가져.. 아니.. 저 왜.. 처음.. 깡패 저.. 깡패야? 느그아버지 뭐하시노! 느그아버지 뭐하시노만이야! 어.. 뒤졌다.. 니가 동수야? 느그아버지 동수냐? 그렇습니다.. 너희 아빠친구는 진수가.. 아닙니다.. 뚜뚜뚜뚜뚜 메롱! 병신! 턱! 끼우! 끼우! 꺼지라.. 너.. 놔두지 말라.. 아..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하는건데.. 제가.. 이게 막.. 봐주면서 이런 상황이 나오다보니까.. 얘가 막.. 자신감있게 막.. 덤벼드네요.. 저 우리 이런사람아인데.. 여러분 이해하고 한번만 더해볼게요.. 흠흠.. 야 너 한번만 더해.. 아.. 얘.. 족밥이거든요.. 여러분들.. 야 레디해 레디.. 야.. 다시 덤벼.. 여러분 제가 다.. 바를게요.. 원래 일라 매너지 일라.. 일라는 매너.. 제가 진짜 개 털어드리겠습니다.. 얘.. 얘 진짜 개.. 족밥이신데.. 제가 개 털어.. 개 터는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BGM 조커! 좋아.. BGM 조커! 좋아.. 나 이제 죽었어.. 니가 죽어서 먹어야 할 것은.. 조커! 조커! 좋아.. 미안하지만 그런.. 여러분 봤죠.. 갑자기 컴퓨터가 약간.. 아니 갑자기.. 순간 뚜둑하면서 떨어진거.. 이게 렉 땜에 떨어져서 죽은거에요.. 뚜둑하면서.. 여러분들.. 진짜에요.. 렉 땜에 뚜둑하면서 떨어진거.. 여러분들.. 봤죠.. 오케이.. 이런 BGM 좋아.. 이런.. 궁상맞은 BGM 좋아.. 감사합니다.. 그래.. 일라 매너.. 넌 곧 죽어.. 왜 안가져? 히앗! 히앗! 끼우! 히앗! 허.. 정말 큰일날 뻔했어.. 어떻게 안오지.. 쩔쩔쩔 설치해야해.. 하나 풀발라.. 하나 풀발라면.. 하나 풀발라면.. 하나 설치는게.. 인간의.. 기본 조건이다! 끼우! 어.. 이거 안 막아져 안 막아져! 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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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와라 개새끼야! 저기 도망갔다 이걸 보니? 끼놔! 톡! 잠깐만! 안마.. 안마.. 감방적으로 닝귄! 호! 호! 야 쪼금 안마가지 잠깐만 야 쪼금 안마가지냐? 내가 잘 안하는 막기를 할 수 밖에 없겠군 여기있군! 좆밥님균! 쪼잇! 호 이걸 피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도 피할 수 있을까? 좋아 좆밥새끼! 잠깐만요! 후! 쪼잇!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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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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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 봤죠 여러분들 다 XXXXCG 누르는거 보고 제가 딱 했죠 알아서 떨어지게 조마처럼 구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야 끄지라 개새끼야! 아씨 어? 너 왜? 하이 너 왜? 왓? 너 왜 왓 어? 너 왜 왓 어? 흠흠 이윤승 아 그래? 하하 꿀꿀꿀 좋구먼 좋았어 악무국정 동맥 좋아 우선 우선 나 없어졌다 진짜 나 지금 겨드랑이 보이는 민소매야 어 씨 좋아 넌 뒤졌어 좋았어 자 어디서 다시한번 최면식아! 이 소리 들리지? 이 소리가 들릴거야? 이 소리가 들린다면 너는 맨 중앙에 가서 나한테 졸라게 맞아서 죽을거야 좋아 이 소리가 들린다면 넌 반갑기를 못써 헤헤 들리지? 이 소리가 들린다면 넌 반갑기를 못써 날 내줬선 좋았어 완벽해 흠헤헤 헤헤헤 헤헤헤 헤헤 kilomet 방역끼리 못쓰죠 좋아요 깔끔하게 죽여주기 멍청한 녀석 넌 최면에 걸린거에서 했다 이런 멍청한 녀석 내 최면에 그대로 걸린다니 좋아서 다음 최멘이다 이 소리가 들린다면 너는 날 절대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날 절대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래드슨 좋아 꼴 꼴 꼴 시 왓순이가 아 아니 욕심을 내게 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펑크님 감사합니다 이번엔 최멘을 쓰지 않고 아주 그대로 발라주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라스타를 발라주듯이 톳 톳 그렇다면 재미를 볼까 재미있게 치카를 사용하는 것이야 셧 터트민근 셧 셧 셧 셧 셧 대박 막기 못한다면서 야 막기 못한다면서 니가 하고있는건 뭐야 지금 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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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야 막기 못한다면서 이러 하자 반닌겐 다음 셧 셧 셧 셧 tu 셧 쒸 헛! 밀지마! 밀지마! 어허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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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따라지면서! 따라지면서! 아! 아 너무 티났다 아이씨 개 티났다 아이씨 아 너무 티났다 아이씨 아이씨 하지만 내가 이겼습니다 좋네? 왜 졌죠 여러분들? 아니야 야! 안 되겠어 자 우리 번에 팀전을 해볼까? 좋 내가 팀전을 만들게 좋아 이더이더! 틀어! 컴온 역시 시트 오! 야 둘이 왜 저래? 어? 헐 오셨어요? 아이씨 오세요 하하이 오늘따라 파워에이드가 먹고싶네 아하 네네네네 이응이응 오늘따라 파워에이드가 먹고싶네 오늘은 제앤되실래요? 아뇨 노노 아! 오늘은 파워에이드가 먹고싶네 음... 파워에이드가 먹고싶다 아... 자 저는 악스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썼던 악스 뭐지? 아까 썼던 약간 도움이 되는 악스에 뭐지? 이거 다 다 야 끝났다 야 우리 툴터받아가자 야 우리 팀을 팀을 적하자 팀이름 어때 소울 컴퍼니에 있는 다이나믹 듀어 어때? 좋아 끝내자 이영시겠뉴용 알지나게니 말아지 않아 도와란다 좋았어 좋았어 다녀오마 좋았어 하나 다 깎아 비켜시지 말라마 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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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쟤 그거잖아 쟤 그거잖아 천사이링 쟤 그거야 천사이링 루시퍼링 좋아 가자 가자 빛나네 샤이닝 샤이닝 불가만네 키이잌 자 아하 안좋은 게 아니고 그거였어 쟤 아 쟤 그거야 천사의 리그 같은 건데 번지에서 떨어지면 죽는 게 아니고 두 번 살 수 있어요. 대신 체력이 많이 깎인 상태로. 근데 쟤는 체력이 별로 안 깎였네? 좋아, 좋아. 그정아, 가자! 힘을 보여줘, 그정아! 자, 밑에서 지금 1대1 보고 있죠. 좋아. 잘하고 있어. 그렇지! 아직 너 기도 많아! 그래! 잘하고 있어! 저 공격이 안 나가. 공격이 안 나간대. 야, 쟤 조빠비야! 잠깐 폭산나! 어이! 야, 싸이브 도스야. 싸이브 도스에 방어를 졸라약한 거! 그렇지! 자, 칙! 차악! 그렇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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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차량호수 후생이 좋아! 공격이 안 나간대. 야, 좋아, 좋아! 야, 이거 2대1이다, 2대1! 그래, 하하하! 한 명이... 한 명이 공격이 안 나가. 좋아, 아! 이거... 이것 때문에 살았대. 아... 좋아, 좋아. 아, 이거 기 괜찮아. 얘가 기가 없어도 아주 기똥차게 잘하거든. 좋았어! 응매, 기사로! 그렇지,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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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다! 착! 우와, 미친! 짜! 오, 공개된대. 뭐지? 쟤가 죽으니까. 아니! 하하하! 바로 도망하는 거, 가봐. 딩동, 딩동! 두부는 너희! 두부 사월이에요. 위에 있어! 이 녀석은 위에 있어! 좋아. 자, 풀린 줄 알고 다가가지만... 다시 한 번! 원 모이 타임! 자! 우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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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니가! 니가 때문이잖아! 좋아 좋아 원형 경기는 여기서 제가 빛을 바라죠 음 저 여기서 반짝일게요 마치 곧 죽어가는 형생성처럼 죽어가는 태양처럼 멋있게 활활 타오르겠습니다 니가 그렇게 잘 깝쳐? 네잉! 왜? 왜? 아니 왜? 아니! 아니 왜? 아니 여러분 어떻게 된거에요? 괜찮아요 우리 흑잉 잘해요 봤어요 여러분 피, 피 보세요 여러분들 흑잉 잘하거든요 흑잉이가 랭킹 50이 안팎 왔다갔다 하는 일이에요 좋아요 자 반격기 직척! 오케이 덧덧덧덧덧덧덧! 아 이거 빛맞았네요 자 맞고 칙칙! 오케이 마주 가뿐살뿐하게 일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 여기서 만약에 호쟁이가 진다면 저는 아냐 이 말 듣고 호쟁이가 또 일부러 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카메라 감독입니다 이번에 그렇지 턱하면서 넘길 수 있었지만 양위로 봐주네요 하지만 뒷동수는 타! 하지만 맞지 않습니다 영경 공격 따다다다 위드밍! 좋은 사망이었어요 자 물음표 떨어집니다 사이버도 쓰구요 방, 방어력이 진짜 약하고 이거 막 박지 못하면 죽을 뻔이지만 죽었습니다 수고하세요 하지만 빠밤빰! 빠밤빰! 빠밤! 남았죠 칭! 총! 자 오오오오오 죽을 수 있어요 죽었어! 죽어! 안죽었어 자 키가 많이 없어요 흐쟁이 흐쟁이 많이 없애 키가 아 정말 키가차 키가차 아이고 어 아이고 딱 각도만 잘 맞았으면 이거 끝났어요 흐쟁이 자 무통 올려지만 짠어어 좋네요 병신하! 받 WiFi 여러분들 존나 못하거든요 흐쟁이 거품도뿔 여러분들 앗 진짜 제가 여기서 솔직히 잘했다며 Illinois 도대체 어디가세요? 저는 뭔 나라hang 이웃나라 안드로 개념에 아닙니다 잘 보세요 나 아 아 미안해 맞단 나 죽었지 자 여러분들 제가 언제나 그렇듯이 제 역할은 진짜 치구 빠지기 그리고 홀란산산사 기습을 하는거죠 흐하하하하하 랭 때리고 싶어? 좋사 때리고 싶은데 못 때리지 봤습니다 여러분 다 피했습니다 허허허허허 자 오케이 봤습니다 여러분 다 피했죠 어? 에헥 배달입니다앙 씹어어어어어어어 흐하하하 오 좋아 이걸 마치자 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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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이새끼 겁만긴 녀석 감히 그래 너 먹어 가게에 두어라 흐헤헤 아 이새끼 나 퍼지 시킬라고 퍼지 시킬라고 reduced 췟! 췟췟! 췄쏘 췄앗! 야ilsD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쫙쫙쫙쫙쫙 드디어 내가 뭔가 할 일이 됐어 띠업! 죽어라! 우웩! 조심해! 그저 disadvantage!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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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pzer야뤠ㅇㅇㅇ아ㅇㅇㅇㅇㅇㅇㅇㅁ0 아아ㅏㅇㅇ ㅉ런... 아... 흐으... 흐으으... 흐으으으으으으... 크으으으으... 개... 척! 아닙니다. 흫... 개차니 여러분들 늘 그렇듯이 흑잉이거든요. 어?! 우리 흑잉이거든요. 3대1, 4대1도 무난히 캐리 할 수 있다고 믿어 이거 절대적이면 이건 마치 원피스로 치면 그 정산대전에서 샹크스 같은 존재? 혼자서 나와서 전쟁을 끝낼 수 있었던 그런 그런 존재 여러분들? 자 우선 맞았습니다 좋아요! 과감하게 한 대 때려주고 보여줘! 너의 파워를 보여줘! 그렇지 그렇지 아니 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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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가자! 안 돼! 안 돼! 이리 어쩔 수 없다 뻑뻑여! 아! 아! 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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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뻑여! 20초만 뻑여! 뻑여! 조심해! 좋아! 저 짜신 툴킬! 야! 좋았어! 나이스 툴킬! 15초내보는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 안타깝게 10초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건 바랬지만 안타깝게 뻑일 수가 뻑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평신하! 헐 헐 워! 어디! if you were looking for the 출발 이리 좋아 본인이 말하기 힘듭니다 좋아 일단 걱정하지마 진짜 이번에는 잘할게요 아 미친 블랭크 클랭크 자 이거 잘 모르는 분들께 제가 말 푸흡 오 야 케이브에서 덤비는거야? 좋아 야 야 시발야 롤롤 네 모르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티머라는 애와 블랭크 클랭크 블랭크 클랭크래는 블랭크 클랭크 아무튼 그런 챔피언입니다 야 뭐해 좋아 블랭크 클랭크 블랭크 클랭크래 아 내가 했지 제가 한번 블랭크 클랭크 클랭크 오 야 이거 진짜 완벽하다 이거 걸리면 무조건이다 저기앗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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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마 아 잠깐만요 요 시발놈이 확 져서 볼라니깐 좋아 자 멋진 싸움 좋았어 받아 걸려라 에잇 좋아 으아 으아 최감이야 짜 짜스 짜스 헐 헐 헐 헐 괜찮아 티모님 티모님 던치 티모님 티모님 티모 티모님 왜 찢겨요 오 좋아 좋아 야 블랭크 다 된다 된다 좋아 오오야야 오오야 움직임이 괜찮은데 오오야 좋아 좋아 야야 우선 1대 1에도 만들자 좋아 좋아 자 블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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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랑 야 조심해 조심해 야 위에서 던지는거 봐라 진짜 무섭게 던지네 야 조심해 얘 얘 그거야 순간포착 얘 그거야 순간포착 조심해 세상에 이런일이야 좋아 오오 아이 키가 없다 괜찮아 지발 쥐 그렇지 그래 괜찮아 이길수 있어 나라면 지팔 님 개모타쌤 아 죄송합니다 야 나나에서 죽으면 뭔가 열심히 해서 죽은 것처럼 느껴지거든 아니네 아 죄송합니다 야 진짜 나 알아도 잘하자 아 난 진짜 뭔가 느껴 난 진짜 뭔가 존나 열심히 한 거 같은데 여러분 추천해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대신 왔습니다 아닙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할게요 여기서 진짜 1킬로 따 날게 1킬로 못 따져? 그럼 저는 별풍선을 받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힘든 별풍선이 달렸어요 자 티모 티모 오오 야 데미지면은 진짜 세게 쌘데 노려 어 반격기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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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떤 순 던지는걸 막 던지지마 그렇지 큐짤 큐짤 평 큐짤 이짜 좋아 그렇지 저 변질적인 팀을 공격해 저 버섯도 심어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다들 잘하고 있어 아냐 아냐 잘 막아 좋았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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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또 야 저기요? 오 다행이야 망각기로 잡았어 오케이 야 이건 투볼 대결이야 빠져줄래? 이건 투볼 대결이야 빠져줄래? 야 이건 야 살고는 말이야 이건 투볼 대결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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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명의롭게 죽어 그래 그래 야 병씨 타죽이 야 저 여러분들 벨 봉사는 안타깝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타깝게 제가 나올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수지? 바깥 아무튼 우리 형편이 아 우리 형편 좋아? 하지만 여기 살짝 이기게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꼭 이기소! 녀석들의 뼈소를 분리시켜! 님들에게 자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면 이런건 놀랬겠지? 자 빠른 공격이 빠른 승리를 위한 지름길이라! 잠깐만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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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에에에앗! 좋았다고 진짜 맞아! 끼우! 끼우! 좋았어! 아 씨X불렸잖아! 끼우? 좋아좋아! 자좋아좋아좋아좋아! 찟! 좋았어! 이거 먹어 이기소 또 빨라주지! 빡컥빡컥! 짜! 따 따 따 따 따! 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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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압! 으아... 하... 좋았어! 아아아 pied 좋았어 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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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끼어 끼어 히어 치어 씨발 괜찮아 씨발 나 진짜 길 못해 어떡해 난 넘어 못해 어떡해 난 넘어 못해 아 왜 못 넘어가 괜찮아 좋았어 끝났다 아 나 진짜 나 이거 악질을 바꿀까? 우와 이런 변칙적인 공격을 이야 이런 변기수 같은 이야 변기수 같은 이런 변기물 같은 이야 변성기 같은 이야 자 기도 기가 다 똑같애 여러분들 아 많아 다 끝났으면서 체력까지 나이스 샷 차샷 무난하게 정리했군요 여러분 봤습니까 어때요 존나 쉽죠 자 이거네요 제 덕분에 아 이겼다 하하 나이스 샷 하하 나이스 샷 자 똑같게 님도 존밤이십니다 자 이은승 야 근데 나 이거밖에 할 수 있는게 없어 진짜 이거밖에 할 수 있는게 없어 자 자서 나가세요 진짜 캥캥캥캥자 야 똥이다 똥이다 야 진짜 못해 보인다 큐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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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못해 보인다 녀석 똥이군 좋았어 큐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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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카레먹는데 어 녀석 랭킹이 4162밖에 안 돼 우리 팀은 48이다 가자 여러분 진짜 여기서 진짜 제가 잘하겠습니다 솔직히 전전판에 솔직히 제가 했는데 얘가 롤하면 롤캐릭 함으로써 제가 막 주눅뜨게 만들었어요 제가 롤 잘 못하거든요 막 롤만 보면 딱 주눅이 드는데 제가 우리 팀이 그걸 노려서 지치 완전 다 헤쳐먹으려고 하죠 개새끼야 이거 아이 독불장군같은 새끼 아무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에이 저기서 자 이제 건방지게 쓰시고 있는거 보소 좋았어 큐믹 큐믹 새끼 이사하겠다 하이 라야 좋았어 조심해 흐징이야 흐헤 큐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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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꿀꿀 조심해 키웨 허헤헤 큐믹 큐믹 끌깧 흐허헉 스읍 꼬 아 하하하하 어 전 위기타출 넘버원이었어 이 저 똥쟁이 새끼 나한테 자주오잖아 으악 얍 얍 walk 똥똥똥똥똥 야 안가져 뭐야... 똥이야...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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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하하하하하! 끼옥! 왜 안가져?! 아 이거 진짜 가, 다 가지는 거였는데 좋았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고마워 올려줘서... 끼옥! 치옷! 치옷! 난... 살려주니 우리 팀 걸려라! 그러다 가서 직접 돌아줬으면 알게! 치야앗! 쭈! 오케이 쭈! 쭈! 뀌! 끼우! 뿌! 쭈 왔어! 으앗! 뿌! 쭈 왔어! 으앗! 쭈 왔어! 야 이거 뭔가 박진가 넘친다 쭈! 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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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앗! 으앗!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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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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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쟁이 새끼! 으앗! 끼우! 흐앗! 흐앗! 너도 따져 조심해! 이럴수가! 길을 다 쓰더니! 어쩔 수 없다! 쩐말머넣지나! 야 그거 내꺼 아니야? 야야야야야야! 어어! 어어! 헥! 하무석쥐 다섯번 손녀! 씨발라미! 그렇다면 당겹기! 쭈앗! 흐앗! 으앗!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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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무리는 내가 하겠어! 마무리! 조심해!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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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흐앗!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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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흑흑 흑흑 흑 흑! 흑! 그 볼을 파란 녹빛을 설치함으로써 이게 막 녀석들의 움직임을 처단시키는 꼴인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아주 끝내주지 자 나부터 갔다오지 똥이군? 나라가 몰싸게 굴었던 뇨옹? 뇨옹? 헥 이런 똥쟁이 녀석 니가 난 이길 수 있는 확률 니가 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존나 이만큼도 안되지 뇨 쳇 쳇 쳇 쳇 쳇 쳇 어 끼어 뿡 흐흐흐흐 흐아앗 비겁하게 뒤로 놀이다니 이럴수가 뒤로 놀았기 때문에 놀아졌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 하 정룡남난 장롱숙만 했었다면 이길 수는 있었을텐데 뒤로 놀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다 이럴수가 이럴 비겁한 녀석 이런 녀석이 아직도 조선신에 살고 있다니 시X 존나 못하네 아 야 나 진짜 개못해 아하 시X 개못해 아 나 리얼병식이야 아 우와 역시 그저기 우와 그렇 이야 대박 야 진짜 잘한다 진짜 정무님 감사합니다 야 이거를 우와 이거 진짜 얘가 캐리 건 그렇지 캐리어 진짜 얘가 다한다 진짜 얘가 다 해먹네 얘가 우와 우와 그렇지 아 이거 걸렸네 오 아 센스있네 저거 좋아 야 조악사 근데 진짜 멋있다는데 내가 쓰면 쓰레기 아닙니다 자 막상막하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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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아아 아어어 hon 정말 이용했어 흑 대통령아 좋아 forums akers 그냥 파워로 모여자! 빠바바밤 전망직선 짜 그제 박면대 보여줘! 화장창! 오케이 그제 박면대 보여줘! 자! 좋았어! 샷! 그렇지 점프를 할 수 없는 어떻선 상황? 좋아 어따 autres. 점프좀 하면서 가볍게 펴주면서 2 자 1차원적으로 좋아 좋아 1차원으로 내려주면서 땋브라크 날려주면서 저 압브라크 예! 기어질 나! 이야 그제나 새가 있다니아! 머 새끼 서라있네 역시! something 좋아 좋아 여기서 있겨낼 흐대 가족아 진짜 여기서 도움이 될께 흐대님 제가 도움이 꼭 되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이 되리라 노력하도록 많이많이하겠습니다 흐대 공간 꼭 다... 다지 흐대님 하이악 Legends 하이악 알겠습니다 흐대님 넘어가면 안되 모독을 회사좀벅 먹지마 내가 얼마나 잘 돌아..좋아 알았어요 날 무시하나니 찌끄레기 주지 감히 난 못하기를 고맙군 네 그저 나야 조심해 뀨 병신빨아돌이 제끼 좋았어 자 뀨 뀨